조용히 내 말만 잘 들으면 다칠 일은 없을 거예요, 알았어요? 김태평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? 아니요, 직접 본 건 아니고 기창소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? 그쪽을 취재하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요? 우리 팀장님하고 김영수를 감금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보다 김태평이라는 사람을 더 궁금해하는 거 같아서요 정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? 기자님 생각은 어떤 거 같아요? 내가 피해자인 거 같아요 가해자인 거 같아요 모르겠나 보네 네, 그럼 그 선배한테 물어볼까요? 취재 중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폭탄 만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낸 게 있나 물어봐요 폭탄은 왜요? 날 죽이려고 했던 그 폭탄으로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도망가다 steer 캐치 참여